안녕하세요 생활IT 채널 용도티베용입니다 오늘은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가정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나씩 다 구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각 방에 또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벽걸이형 에어컨을 구입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창문형 에어컨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본 제품인 코로나 에어컨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로 설치기사님 오셔서 시공을 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창문에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창문형 에어컨을 제가 직접 설치를 해서 정말 에어컨처럼 시원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019년형 CW1619WS 컴팩트형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일본 직구 제품이고요 색상은 쉘 화이트이며 에어컨 본체의 무게는 21kg입니다 설치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설치하려는 창문이 최소 47cm는 열려야 하며 창문 높이가 77cm 이하는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면 판넬을 분리하면 곰팡이 먼지 방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고요 분리된 판넬은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창문 부착틀은 창 높이 77cm 에서 140cm 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장틀을 따로 구입하셔야 하며 190cm 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코로나 전용 연장틀 WT8 입니다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설치 위치에 창문 샤시에 붙어있는 댐퍼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창문 부착틀을 설치하려는 곳에 위치한 후 위로 잡아 빼어 창 위 끝까지 올립니다 맨 위 창틀에 맞춰 끼운 후 볼트를 돌려 고정합니다 마지막에 동전으로 좀 더 세게 돌려 주어도 됩니다 고정이 된 모습이고요 중간과 하버의 볼트도 세게 돌려 단단히 고정을 하여 줍니다 창문 부착틀의 설치 모습입니다 창문 부착틀의 설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체를 설치해 볼까요 창문틀 하부에 양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본체의 하부 맞는 부분에 잘 맞춰 아래부터 살짝 올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 위를 뒤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끼웁니다 고래를 누르면 다시 빠지는 구조이므로 고정용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창문 부착틀과 창문을 밀폐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밀폐를 해주도록 합니다 저희는 부착틀 옆에 달려 있는 판을 앞으로 빼내어 투명 테이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일본 제품이라 110V 전용이므로 다음 변압기를 써야 합니다 용량은 5kg짜리 트렌트를 써야 합니다 자 설치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또 의외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어 보이네요 이 코로나 CW1619는 자동운전 기능, 수면 자동운전 기능, 그리고 저진동 설계로 울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드레이노스가 따로 필요 없고요 에어컨 바닥에 쌓인 드레인물에 구리이온을 충족시켜 세균 번식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부 건조 모드도 있어서 운전 정지 후 클린 기능으로 내부를 건조시켜 청결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요 리모컨은 본체 수납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자 리모컨의 전원을 켜볼까요? 판넬 옆 퓨어 윈드 커버를 왼쪽으로 젖혀주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요 수동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온도는 최저 20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냉난밤 면적은 6평 정도 되고요 리모컨이 일본으로 되어 있어서 번역툴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네 소비전력은 625W 정도 나오는데요 건조기 돌릴 때의 와트 정도입니다 네 지금 설치가 다 끝났고요 이 리모컨으로 기본적으로 일반 에어컨처럼 여러가지 설정도 해줄 수가 있고요 바람 강도, 스테이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분이 차기 때문에 드라이 기능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 기능은 안에 수분을 제거해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 소음이 굉장히 클줄 알았는데 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소음은 많이 크지가 않고요 일반 에어컨처럼 정말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창문형 에어컨의 성능은 일반 에어컨과 성능이 비슷하고요 앞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이 차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을 하여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로 시공에 필요 없는 창문형 에어컨이니까 여러분들도 구입을 하셔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창문형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뭐총